이 픽셀즈니 피츠 튜토리얼에서는 픽셀렉스에서 레쏘 컷아웃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레쏘 컷아웃 도구는 도구 패널이 컷아웃 아이콘 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도구를 선택하면 키프, 리무브와 같은 옵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프티너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건물을 배경에서 분리하기 위해 컷아웃 도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건물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키프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유지하면 레쏘 도구가 점선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건물의 윤곽을 따라가며 그림을 그린 후에는 이미지 캔버스 밖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완료하려면 시작한 지점과 동일한 지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선택을 정밀하게 조정하기 위해 브러쉬 도구와 확대 기능을 사용하여 원치 않는 선택 영역을 제거해 주세요. 이제 레쏘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픽셀렉스로 창조적인 작업을 즐기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